하하야! 그냥 고마워요! 쟤는 무조건 X지. 문제 드리겠습니다. 네. 최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 바이러스가 아 이거 나 오늘 기사 맞죠. 감염됐을 경우 고열, 기침, 호흡곤랍니다. 알아요 알아요. 나이지리아부터 해서 맞습니다 이거 지금. 바이러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아 이거 세 글자 세 글자. 적어주십시오. 이번에는 하도 무식하니까 맞출 거야. 아 이거 오늘 얘기한 건데. 제가 일부러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보내려고. 다 적으셨습니까? 아하 씨. 네. 그럼 나머지 멤버들의 OX 예측 결과 를 보겠습니다. 이게 박사님 이름이거든. 이게 박사님 이름을 딴 거잖아. 먼저. 노홍천. 정준하. 박면수. 정성련. 잘자. 마지막으로 될래. 답을 공개하겠습니다. 박 씨가 쓴 답은. 박 씨가 쓴 답은. 오베라. 미성인. 봐봐. 안녕! 악ращit princess动. coloured espion ein. 다시 1분 뒤idos. All in the charactersiceps sapiens. 다음부짜로플 멤버를 сторон고 될래요? 개념이 좋지.